권성진에게 연결 권성진 3점 들어갑니다 확실합니다 1성 권성진이 임종일에게 볼을 투입합니다 미스매치라고 봤죠 미스매치라고 봤어요 잘 빼준 공 들어갑니다 1일성의 리버운드는 권성진이 가져가네요 권성진이 권성진 들어갑니다 3점 들어갑니다 쉽지 않아요 손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멈춰놓고 3점짜리 아 들어가요 권성진의 3점 시간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러면 오랜만이에요 제이크로우가 25점 아 좋아요 연속 3점을 성공하는 권성진 아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